혹시 몸을 조금만 돌려서 앉으실 수 있나요? 아, 너무 많이 가셨습니다. 한 10원어치만, 10원어치만. 네, 감사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확실히 서비스를 너무 잘하시니까 미소가 자연스러우시네요. 자연스러우시네요.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하는데. 아니요, 훨씬 자연스러우시네요. 하나, 둘, 셋. 그냥 편안하게 어서 오세요 할게요. 말을 하면서 해볼까요? 네, 말을 하면서, 예. 사람들 들어오실 때 인사하면서 원래 웃으니까. 네, 어서오세요 하고 2초만 홀로 해주세요. 어서오십시오. 어서오십시오.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. 눈을 어디 보시고. 여기 보셔야죠, 여기 보셔야죠. 입에, 입술에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. 저 한 번 이렇게 몸 한 번 움직여주세요. 그러면 여기, 여기를 보고 계세요. 오빠. 오빠. 아, 표정 개좋아요. 오빠구나. 오빠 한마디가. 오빠 한마디 그냥. 다행이다. 확 살아났네요. 그러면 이제는 이쪽으로 오시고요. 네. 고맙습니다. 혹시 거울 필요하십니까? 네. 거울 해보세요. 거울. 더 크게. 거울. 거울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어요? 그럼 거울 가, 알았어요. 거울 가. 거울 가. 거울 가겠습니다. 거울 갔습니다. 자, 잠시만요. 하나, 둘, 셋. 박보검. 지금 좋은데, 살짝 웃는 거 좋은데. 하나, 둘, 셋. 박서준. 박서준. 혹시 머리를 풀면 어떨까요? 우리 오늘 단장님입니다, 우리 소정 씨가. 왼쪽 입을 조금 더 의식해서 웃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지금, 우와, 훨씬 좋다. 그렇죠? 네,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제가 잔머리 한 번. 그럼 내가 사진을 찍을 테니까. 아, 네. 실장님이. 여기 잔머리 올라온 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. 이렇게. 기분 나쁜. 아우. 29에서 22로 확 내려왔어. 되게 예쁘게 생겨서. 인기가 좋아요? 산에. 산에 인기가 좋은가 봐.